그래서... 모아라 지오가 티에 19 하기로 했네요 네잉 네잉 오케이 그래서 어디있는지 묻고 답하는거죠 오케이 왜죠 잠깐만요 나의 로봇이 어디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ere is my 로봇 Where is my 로봇 그러면 안되구요 그렇죠 Where is my 로봇 오케이 그럼 이게 왜 나의 로봇이 어디있나요? 라고 묻는지 보겠습니다 Where의 뜻은 어디에 그 다음에 is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이다 접히 이동사라고 하는데 뜻은 이다 있다 이런 두가지 뜻이 있는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인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 묻는 문장이니까 이 뜻이 조금 바뀌어서 그래서 Where is 하면 어디에 있니 라는 뜻이 되겠는거죠 My는 나의 고요 로봇은 뭐 말 그대로 로봇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른거 끼워 넣으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거에요 Where is my car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Where is my 노트북 이럴 수도 있는거구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에 is is만 있는게 아니죠 사실 비동사는 is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are 그렇죠 are 도 있고 또 is is 도 있고 또 am is are am 이것들 비동사들인데요 같이 쓰는 것만 달라요 조심해야 될건 여러개가 어디있는지 물어볼 때는 is 대신에 이걸 써야되요 예를 들어서 내 신발 어디있니 이럴 때는 신발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 두개도 최소한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물어봐야되요 여럿일 때는 뭘 쓴다 are 한개일 땐 뭘 쓴다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it's it's on the box on the box on the box on the box 하면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it's 그 상자 위에 it's on the box 됐습니까 이것이 왜 자 it's 부터 보겠습니다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s it's it's의 줄임말이고 it's의 뜻은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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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죠 뭔가 한개 있대 남자도 안 남자 한명이면 he죠 여자 한명이면 she인데 로봇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개죠 그러니까 he 도 아니고 she 도 아니고 is으로 대신 쓰는거죠 it is is의 뜻은 여기서 있다죠 그것이 있다 그 다음에 on the box 의 뜻은 그 상자 그 상자 원 원의 뜻이 뭐예요 안입니까 뭐 위의 안인가요 오케이 뭐뭐 안에는 on이 아니고 뭐예요 안에 뭐뭐 안에는 뭐예요 공부 똑바로 안했죠 o는 그 상자 위에 그 상자 위에 on the box 그 상자 안에 in the box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is my robot 그랬더니 it's o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내 공 어디 있지 where is my ball 그랬더니 it's in the box 박스. 오케이. 그래서 오는 무슨 뜻이고? 또 저런다. 뭐뭐 위해라니깐요. 이는 무슨 뜻이다? 아직도 모르고 있죠. 지금. 오는 뭐뭐 위에고요. 이는 뭐뭐 안에 뭐뭐 속해라니깐요. 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내 우산 어디 있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it's beside in the box beside in the box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오케이. 그래서 내 우산 어디 있지?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엄브레일라 어떻게 쓰죠? where is my umbrella? 그랬더니? 그것이 있습니다. it's 그 상자 옆에 임 calibrate is my umbrella? my umbrella is my umbrella ike 그래서 뭐뭐 아래는 뭐에요? 뭐뭐 아래? in in 뭐뭐 옆에는 뭐에요? beside beside 뭐뭐 속에 뭐뭐 아, 뭐뭐 위에는 뭐에요? behind on 뭐뭐 뒤에는 뭐예요? 비하인드 비하인드 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자는 박스죠 나는 쿠키 세 상자 갖고 있어요 I have three boxes of cookies 그 다음 볼 내 공 어딨지? Where is my ball? 오케이 공이 하나가 그 상자 안에 있습니다 A ball is in the box 그 다음 룩 룩입니까? watch 둘 중 어느거죠? watch 룩은 보다란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보다란 뜻도 있고 손목시계란 뜻도 있는 watch죠 오케이 그러면 내 손목시계 어디있지?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buy 가 사답니다 buy 가 사답니다 buy 사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 우산 umbrella 내 우산 어디있지?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그 상자 옆에 있어? It's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beside the box 뭐라고요? Umbrella 오케이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이 필요해 We need an umbrella on rainy days We need an umbrella on rainy days 오케이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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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로봇이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가져가 버릴 거라고 믿고 있어요 뭐라고요? That robots will take all people's jobs Some people believe that robots will take a lot of people's jobs 뭐라고요? Some believe that robots will take a lot of people's jobs 오케이 굿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어디어디 안에 그 다음에 뭐뭐 밑에 인데요 그러면 그 상자 밑에 it는 그것은 있다니까 under the box 하면 되겠죠 고양이가 테이블 밑에서 잡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뒤에 뭐뭐 뒤에 인데요 behind죠 behind 오케이 그래서 그 벽 뒤에 방이 있습니다 벽 뒤에 벽 뒤에 behind the wall 벽 뒤에 behind the wall 그 상자 뒤에 behind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옆에 응 오늘 이렇게 있는 비사이드 비사이드 오케이 the house is beside the river river the house is beside the river 오케이 넌 bat 내 방망이 어디 있지 where is my bat where is my bat 탁자 밑에 있지 그것은 있다 탁자 밑에 he is he is he is under the box under the table 그치 bat 오케이 그래서 그는 he is on the bat really hard he is on the bat really hard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위에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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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앤디에서 가는 책이 있어 and this apple is on the booth and this apple is on the booth 오케이 그래서 지금 on in behind beside under 여러분들 좀 영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하십니다